코레일 승무원 은성교, 폐룡, 도봉산, 창동, 광운대역에만 정치하고 광운대역부터 인천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치합니다. 창동, 서울역,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서울역, 인천 방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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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두천 중앙, 덕정, 양주, 의정동, 대룡, 도봉산, 장동, 성북역에만 정차하고, 성북역부터 인천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차한다. 다음의 정차연력은 동두천 중앙역입니다. 동두천 중앙, 덕정, 동두천. 동두천, 덕정, 동두천. 이 동두천 중앙에서 만나요. 동두천 중앙은 동두천 중앙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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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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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